걸으며 생각하며 올 단풍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요즘 해남의 두륜산은 그야말로 단풍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흥산 매표소에서 경래에 이르는 약 3km의 구간은 굳이 두륜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두륜산의 대흥산은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눌 정도로 큰 사찰이지만 추사 김정희 선생과 다성이라고 불리는 초의선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단풍의 기운과 함께 차양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는 유교의 선비와 불교의 승려라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그 경계를 넘어 친밀한 정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는 차가 있었는데요. 추사 김정희는 초의선사의 차 맛에 깊이 매료되었고 초의선사와의 편지에서도 차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차의 애호가였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추사 김정희는 차가 떨어지자 야자나무과의 빈낭이라는 잎으로 황차를 마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초의선사의 차가 추사 김정희에게 보내지면 그에 대한 담례로 글씨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명선이란 글씨는 추사 말년의 대작이기도 한데요. 차 시절이 아직 이른 건가 아니면 이미 차를 따고 있는 건가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일로 향실 편액은 적절한 인편을 찾아 보내도록 하겠소. 제주도 유배 당시 추사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여지듯이 차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대응사에는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제주도 유배를 떠나던 추사 김정희는 초의선사를 만나러 대응사에 들렀습니다. 대응보전에 걸려있던 동국진차의 대가 이광사의 현판을 보고 촌스럽다고 떼라고 했는데요. 9년의 긴 제주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대응사에 들렀을 때는 그의 현판을 찾아 다시 걸라고 했고 지금은 대응보전과 인접한 백설땅에 무량수각이라는 추사의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있습니다. 또한 대응사 경례에서 두륜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초의선사가 40년간 응거를 했던 일지암 그리고 산림체였던 좌우 홍련사가 남아있습니다. 차로 맺은 인연, 차양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 바로 대응사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